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쉐의 조이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직링 안에 6개의 코를 잡아서 쭉쭉쭉 원형특위를 늘리는 방법, 각이 짙지 않게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거에요. 6개의 코를 잡는 방법도 있고, 7개의 코를 잡는 방법도 있고, 8개의 코를 잡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가장 요긴하게 써먹는 건 6개의 코를 잡아서 쭉쭉쭉 늘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약간 각이 져서 항상 속상한 부분이 있지요. 물론 각을 적당히 없앨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딱히 머릿속에 딱 와닿는 정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차에 제가 또 요런 방법을 딱 알아냈지 뭐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구요. 한길긴뜨기라든지 긴뜨기보다 짧은뜨기로 원형뜨기를 동그랗게 늘리는 방법이 세상 요긴하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요 방법 저처럼 궁금하셨던 분들, 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요긴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뜨는 모든 짧은뜨기들은 제가 X자 짧은뜨기, 변형 짧은뜨기를 뜬거라서, 요렇게 약간 피자 잘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삼각형의 모양들이 요렇게 선풍기 날개처럼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에요. 요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원래 짧은뜨기 방법으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저처럼 X자 짧은뜨기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 편한대로 하시면 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는 요렇게 집에 굴러다니는 뽀송뽀송한 실 한 볼이랑, 6mm 10호 바늘을 사용해서 콧수가 큼직큼직하게 보일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매직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 저는 세상 간편한 요 꼬마 동그라미 만드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매직링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손에 잉근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사이로 바늘을 쑥 넣어서, 손에 걸려있는 실 쭉 당겨오구요. 그 실로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요. 요 동그라미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여섯 개의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의 짧은뜨기를 딱 해주고, 쭉 당기구요. 원형을 만든 다음에 쭉 당긴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해서, 스티치 마커를 이용해 표시를 해 나가면서, 원형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오늘 설명이 편하기 위해서, 여기 첫 코를 찾아서 빼뜨기를 하는 방법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첫 코, 여기 V코, 다 깨어서 쏙 넣어주고요. 걸어서, 새 실을 이렇게 통과, 여기 바늘에 걸려있던 원래 실도 통과하는, 이 빼뜨기 방법을 이용해 줄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딱 보면, 여섯 코가 된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빼뜨기를 방금 한 코, 여기 지금 바늘에 이렇게 연결된 이 V코는 아니구요. 그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방금 빼뜨기로 연결해 놓은, 방금 빼뜨기로 연결해 놓은 이 단의 가장 첫 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섯 개의 코가 나와야 돼요. 얘는 코가 아니고, 그냥 빼뜨기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빼뜨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슬을 하나 더 세워 주고요. 이 여섯 코의 코마다,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을 해 줄 건데, 우리 첫 코 여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여기다 바늘을 쏙 넣어서, 이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 놓고요. 같은 공간에 쑥 넣어서, 또 바늘에 실 걸어 쭉 빼고, 바늘에 실 두 개 있으면, 확 당겨오는 이 짧은뜨기, 지금 한 코에 두 개를 해 준 거고요. 그 다음 코에도 바늘 쑥 넣어서, 걸어서 빼고, 세 실 걸어 두 개 다 빼는 짧은뜨기를, 또 한 코에 두 개를 해 넣어 줄게요. 이러면 지금 나는 기존의 두 코에, 합이 네 개의 코로 늘어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남은 코들도 쭈르륵 한번 해 봐 줄게요. 넣고, 걸고, 빼고, 걸고, 두 코 빼고, 넣고, 걸고, 빼고, 두 개를 한 번에 빼고, 자, 지금 세 코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코.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와 코를 연결해 주는 연결 보이시 코가 아니에요. 초보자 분들은 여기도 코다 생각해서, 사실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네 하고 여기도 해서, 코 수가 늘어나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지요. 자, 일단 마지막 코부터 해결해 봐 주고요. 얘가 여섯 번째 코였지요. 여기 쑥 넣어서,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해 놔 주고요. 자, 여섯 개의 코를 한 코에 두 개씩 넣어서, 열 두 개로 늘려 놓고, 요렇게 맞나 싶어서 확인을 해 보면, 요 바늘이 걸려 있는 요기, 요기서부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여덟 아홉, 열, 열, 열 하나, 열둘, 오, 열두 개가 맞군! 싶을 때, 얘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고, 바로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쏙 넣어서요. 걸어서 빼고, 뺀 요실로 기존 바늘에 걸려 있는 요실 통과하는 빼뜨기를 뿅 해주면, 여섯 개의 코가 열 두 개의 코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나는 아직도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 대한 영상, 원형뜨기에 대한 영상, 제가 따로 올려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 이 원형뜨기는, 조금 더 완벽한 모양을, 위에서 뜨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원형뜨기임을 기억하셔서, 이게 이해가 안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기존의 원형뜨기 방법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자, 그러면, 요 다음 단 또 바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빼뜨기를 해 놓은 상황에서, 사슬을 하나 더 세우고요. 세 번째 단까지는 기존의 방법과 같아요. 즉, 첫 번째 코, 완전 첫 번째 코 여기지요. 첫 번째 코를, 짧은뜨기 하나를 해 놓고요. 그 다음 번째 코는 쏙 넣어서, 전 단처럼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 즉, 한 코에 이렇게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해 놓는, 요렇게 하나 해 놓고, 그 다음 코에 두 개를 넣는, 요 세 개 세트가, 여섯 번 반복되게 해서, 총 열두 개의 코가, 열여덟 개로 늘어나게 해 볼 건데, 지금 우리는 여섯 개에서 한 세트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세트는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를 또 넣어서, 요렇게 두 세트 한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네 번을 더해서, 총 여섯 세트를 완성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두 코가 남았을 때, 한 코에 하나, 정말 마지막 한 코에는,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요렇게 딱 넣어주면은, 짠! 총 열두 개의 코가, 열여덟 개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기 바늘에 걸려있는 첫 코부터, 주루루루 세어서, 요기까지 열여덟 개의 코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자, 저는 시작 코, 이 단의 가장 시작 코 여기 있지요. 이렇게 바늘을 쏙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고요. 사실을 한번 더 세워 주고, 요번 단부터, 네 번째 단부터, 기존의 원형뜨기 방법이랑, 조금,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기존의 원형뜨기 방법이, 사실 크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같은 부분에서, 코 수가 증가하는, 한 코에 두 개를 넣는 부분이, 같은 부분으로 반복이 되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각이 생기는, 우리가 딱 그거 하나,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번 단에는, 한 코에 두 개가, 요기 들어가서 각이 지고, 다음 단에는, 한 코에 두 개가, 요기 들어가서 각이 지고, 또 이렇게 각이 지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각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내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 단부터, 약간 상황이 달라지는데, 전 단에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한 코에 두 개를 넣었으니까, 이번 단에는, 한 코에 하나씩을, 한번, 두번 하고, 그 다음에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야 되지만, 그거를 살짝 틀어서요. 바로 이 첫 번째 코에는, 한 코에 하나만 넣고요. 그 다음에 한 코에 두 개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코에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원래대로의 세트가 나오는 거죠. 자, 한 코에 하나 넣고,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넣고,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 개. 한 코에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원래 요번 단의 원래 세트는, 바로 요렇게, 네 개 코가 바로 한 세트인 거. 한 코에 하나씩을 두 번 넣고, 한 코에 두 개 넣는, 요 세트 한 세트가, 바로 온전한 한 세트이지만, 처음에는 요렇게, 조금 뭐가 덜 완성된 한 세트가 감으로써, 조금 균형을 맞춰줘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균형인가 싶으면, 계속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온전한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 코에도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 개. 오, 실이 뚱뚱해졌군요. 여기에 uploaded those two 있는 정 oke recorded window 그 다음 하나, 그 다음에 또 쉬고 나라 구경을 사용해요. 다음 코에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에 또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한 코에 두 개. 그리고 한 코에 두 개SUG에 한 코에 두 개의 오! 여기 한코가 남네. 얘 어디다 쓰지 싶으면 그 옆에를 보면 원래 한코에 하나, 한코에 하나, 한코에 두개, 이렇게 네개가 하는 세트여야 되지만 얘는 애매하게 한코에 하나로 시작했지요. 그래서 얘, 얘 마지막 한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면 얘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첫번째 코 찾아서 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요. 아직까지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요.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또 사슬을 하나 세워주고, 그 다음에는 원래 원형뜨기 다섯번째 단에 오는 그 조합이지요.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하나 오는 한코에 하나씩 세 번을 해주고요. 네번째 코에 한코에 두 개를 넣어주세요. 요렇게 다섯번째 단은 요렇게 다섯개 코 한세트가 오는 요 모습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다섯번 더 반복해서 총 여섯세트가 오게 해줄게요. 자, 요렇게 마지막 네 코가 남았을 때는 한코에 하나씩을 세 번 해주고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코에는 한코에 두 개 자, 요렇게 해서 다섯번째 단도 빼뜨기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주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서 여섯번째 단을 한건데, 여섯번째 단은 한코에 하나씩을 원래대로 하면 네 번을 하고, 한코에 두 개 넣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눠서 쓰는 거죠. 즉, 한코에 하나씩을 두 번만 해주고요. 요렇게 두 번만 해주고, 그 다음에 한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 같은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즉,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코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의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한코에 하나씩을 네 번 해주고요. 둘, 셋, 넷, 넷번 해주고, 그 다음에 코에는 한코에 두 개. 여섯번째 단이기 때문에 여섯개의 코가 한세트이지요. 그래서 요렇게 한세트가 나오고, 요거는 미완성한 세트, 나머지 삐잉 돌아서, 요기 마무리가 돼서, 총 지금 네 개의 코니까, 여기 두 개의 코가 더 짧은뜨기가 맞추면, 얘도 한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얘는 벌써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세트도 쪼르르르, 한코에 하나씩을 네 번 해주고, 셋, 넷, 그리고 그 다음 코는 한코에 두 개를 넣는 요 여섯세트. 지금 두 세트 진행이 된 거고요.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 한코에 두 개 넣는 거를 진행을 하고, 요렇게 보면은 두 코가 남아있지요. 아직도 세 콘데 뭐 두 코라는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요거는 빼뜨기 연결 부임을 감안해서, 코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렇게 두 코가 나왔어요. 얘 한코씩 하고, 그 다음 코도 한코에 짧은뜨기를 해놓으면, 요렇게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여기서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한, 요렇게가 여섯 개의 코 한 세트, 나머지와 동일한 여섯 개의 코 한 세트가 돼서, 완성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요렇게 빼뜨기 연결을 하고요. 요런 방법으로 계속 교차로 진행이 되면, 조금 더 각이 살지 않는 완벽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일곱 번째 단을 한번 해볼게요. 일곱 번째 단은 원래 원형뜨기 하는 방법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한 코에 하나씩을 다섯 번, 둘, 셋, 넷, 다섯 번 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코는,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일곱 개의 코 한 세트, 일곱 번째 단은 일곱 개의 코가 한 세트예요. 요거를 여섯 번 반복을 해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지금 한 세트 했으니까, 다섯 세트만 더하면 되겠지요? 마지막 코에는, 한 코에 두 개로 마무리를 지어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코 찾아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지금 일곱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일곱 번째 단까지도 원래대로 하면은 약간 각이 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각이 거의 짙지 않은 모습을 만든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단도 같이 해볼게요. 여덟 번째 단은 또 교차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이 아닌 여기 여덟 개의 코를 나눠서 쓰는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덟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을 세 번을 먼저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코를 먼저 한 코에 하나씩을 해놓고, 네 번째 코는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서, 총 다섯 개의 코를 해놓고, 나머지 세 코는 뺑 돌아서, 이쪽에서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기존의 방법들을 또 해볼게요. 한 코에 하나씩을 여섯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해놓고, 일곱 번째 코에는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서, 여덟 개 세트를 완성을 하고요. 여기 보이는 요만큼, 여덟 개의 코가 바로 한 세트에요. 짧은뜨기 하나씩은 여섯 번,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는 여덟 개 세트를, 계속 반복을 해서 반대편으로 또 가볼게요 마지막 1코에 2개씩의 짧은뜨기 1코에 2개 짧은뜨기 넣는걸 해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3개의 코가 남지요 시작할 때 여기 3개를 잡고 시작을 했으니까 3개 3개 합쳐지면 짧은뜨기만은 6개 세트가 딱 맞춰지지요 1코에 1개씩의 짧은뜨기를 넣구요 그럼 여기 이렇게 8개의 코 한 세트가 완성이 되구요 다시 첫번째 코를 찾아서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8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또 9번째 단을 한번 해볼게요 파늘에 실을 걸어서 9번째 단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가장 첫코 아무리 찌그러져 있어도 여기가 첫코임을 잊지 마시구요 뿅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코에 하나씩은 7개를 해놓고 여덟번째 코는 한코에 두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서 아홉번째 단 9개의 코들이 이렇게 한세트가 되게 해주구요 여섯번 반복 지금 한세트 했으니까 다섯세트를 반복해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이렇게 아홉번째 단까지 완성을 했어요 다음에 또 빼뜨기로 연결을 하구요 또 열 번째 단은 우리가 교차로 진행이 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요 열 번째 단은 짧은뜨기를 한코에 하나씩 네 개를 넣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딱 넣고 그 다음 코는 한코에 짧은뜨기 두 개를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두 개를 이렇게 딱 넣어서 여섯 개의 세트를 하나 완성을 해 놓구요 진정 세트는 열 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코부터는 또 한코에 하나씩을 여덟개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코에 하나씩 여덟개 해 놓고 그 다음 코에는 한코에 두 개를 넣어서 열 번째 단은 이렇게 열 개의 코가 한세트가 되게 해주고 같은 세트를 다섯 번이 나와야 돼서 같은 세트가 다섯 번이 나와야 돼서 지금 하나를 했지요 네 개를 열 개 코를 네 개 세트를 나오게 해줄게요 마지막 한코에 두 개를 넣는 것까지 딱 완성을 해 놓고 이렇게 보면은 남은 코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네 개의 한코에 하나씩을 네 개를 하고 한코에 두 개 넣고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 여기도 네 개 코 나와서 한코에 하나씩은 여덟 개가 가고 아홉 개의 열 개 한코에 두 개를 넣는 짧은뜨기 한 거까지 합치면 열 개 세트가 나오는 게 맞지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깔끔하게 떠주고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면 요렇게 또 열 개 세트가 깔끔하게 합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열 번째 단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열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는데도 그렇게까지 각이 지지 않게 만들 수 있었지요 그건 다 교차로 진행을 해서 그런 거니까 계속 그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 볼게요 사슬 하나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온전한 모양으로 가는 열 한 번째 단이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을 아홉 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을 아홉 번 해주고 그 다음 열 번째 코에는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서 열 이렇게 열 한 개 코 열 한 번째 단 열 한 개 코가 세트가 되게 해줘서 이 세트 지금 한 세트에 있고요 두두두두두두 다 해서 여섯 세트가 되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마지막 코는 한 코에 두 개로 끝나야 돼요 내가 만약 한 코에 하나로 끝났다 그러면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코 수를 확인해 봐 주시고요 다시 첫 번째 코 찾아서 이렇게 꼬아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면 열 한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열 두 번째 단을 또 해 볼게요 열 두 번째 단은 또 교차로 진행이 되니까 양쪽으로 코 수가 갈리는 그런 단이 되겠지요 이제 쯤 여러분이 뭔가가 반복되는 규칙이 있는데 나 알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아실 규칙이지만 즉 이렇게 한 세트가 즉 이렇게 한 세트가 양쪽으로 갈리는 단에서도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즉 세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하나로 시작을 했고요 하나 하고 한 코에 두 개 다섯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을 두 개를 하고 한 코에 두 개 한 코 거르고 또 일곱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을 세 번 하고 한 코에 두 개 또 거르고 한 코에 하나씩을 네 번 하고 한 코에 두 개 그리고 또 거르고 지금 하는 열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을 바로 다섯 개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지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단 말고 그 전단의 코스를 세어 보면 한 코에 하나씩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요렇게 네 개가 가고 한 코에 두 개가 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 거르고 지금의 단은 한 코에 하나씩에 다섯 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리한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센스가 없다 해도 우리가 도안을 보면서 하면 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 코에 하나씩을 다섯 개가 넣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다섯 개를 넣고 그 다음에 또 한 코에 두 개를 넣는 짧은뜨기를 딱 해주고요 우와 그럼 그 나머지 또 한 코에 하나씩 다섯 개는 뺑 돌아서 이쪽으로 오겠군 하는 그런 센스 센스 있으신가요 여러분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다 이 규칙을 익히셔서 아하 하고 혼자 멋있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자 그래도 난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단은 열 두 번째 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는 거는 열 번 해야 되는 거죠 콕 찔러서 짧은뜨기 열 번 자 이렇게 짧은뜨기 열 번 해주고 그 다음은 한 코에 두 개를 넣는 짧은뜨기 해주고요 그러면 요렇게 열두코 한 세트 열 두 번째 단은 열 두 개 코가 세트인 고단이 돼서 요거를 다섯 번을 반복해야 되는데 지금 한 세트 했고요 네 세트 더 반복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는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고 요렇게 보면 다섯 개의 코가 남아요 이 다섯 개의 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다섯 개를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보면 요쪽에 다섯 개 요쪽에 다섯 개 그리고 요기는 한 코에 두 개 해서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열 두 번째 단을 끝내놓고 바로 열 세 번째 단 해볼게요 열 세 번째 단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한 단이어서 열 한 개의 짧은뜨기 주르륵 해주고요 자 이렇게 열 한 개의 코를 짧은뜨기 해놓고 그 다음 열 두 번째 코에는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총 코의 개수가 열 세 개 한 세트가 되게 해준 다음에 주르륵 같은 방법으로 여섯 번을 반복해서 쭉쭉쭉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렇게 열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요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 네 번째 단 할 거예요 열 네 번째 단은 또 갈리는 단이라고 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전 단 말고 그 전 단을 이렇게 보면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다섯 개를 하고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열 네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의 짧은뜨기를 여섯 번을 넣으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섯을 넣고요 그 다음 코에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는 거죠 짠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 완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 바퀴 돌아서 완성을 하면 되고요 어쨌든 얘는 열 네 번째 단이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정상 세트는 한 코에 하나씩 열두 번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을 열두 번을 해 놓고 그 다음 코에 열세 열넷 열세 열넷 두 코를 넣는 거를 해결을 해 놓으면 이렇게 열 네 번째 코 열 네 코 한 세트가 완성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네 세트 더 와서 총 다섯 세트 완성한 다음에 이쪽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맨 마지막 코 여기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 넣어주고요 짠 보면은 이렇게 여섯 개의 코가 남은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여섯 개의 짧은뜨기를 하고 그 다음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었듯이 이쪽에서 또 여섯 개가 나와주면 여기 여기 열두 개 여기 여기 두 개 합쳐져서 총 열 네 개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짧은뜨기 마무리를 짓고요 짠 짓고 다시 여기 들어가서 빼뜨기 완성을 하면은 요렇게 열 네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각지지 않게 동글동글 잘 완성이 되고 있지요 그 다음 단도 또 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그 다음 단은 또 정상코 정상 방법으로 이용하는 단이라서 띵 한 단을 세우고 열 다섯 번째 단이기 때문에 그냥 한 코에 하나씩의 짧은뜨기를 열 세 번을 해 주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만 열 세 코를 해주고 열 네 번째 코를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서 열 다섯 번째 단 열 다섯 개의 코가 한 세트가 되게 해서 요거를 또 여섯 번 반복 지금 한 세트 했고요 다섯 번도 반복해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열 다섯 번째 단까지 완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빼뜨기를 하고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단만 더 같이 해 볼게요 지금 열 다섯 단까지 떠서 이 폭도 상당히 커진 편인데 지금 폭은 거의 23cm가 됐네요 한 단만 더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사슬을 하나 세워서요 그 전전단을 확인을 해보면 한 코에 하나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간 거를 볼 수도 있고 기억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열 여섯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이 한 코에 하나씩이 일곱 개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일곱 번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일곱 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 코는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 주고요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 주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곱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 주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 여섯 개의 코 한 세트를 만들었고요 같은 세트 다섯 번을 반복해서 한 여기쯤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마지막 한 코에 두 개를 딱 넣어 주면 짠! 이쪽에도 짧은뜨기 일곱 번을 했으니까 여기도 일곱 개의 코가 남아야 되지요 일곱 개의 코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일곱 개의 코가 남았으면 짧은뜨기 일곱 번을 해 줄게요 이렇게 일곱 번 딱 해 주고 첫 번째 코 찾아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고요 쩌러런 이렇게 보면은 저는 열 여섯 번째 단까지 떴어요 열 여섯 번째 단까지 뜬 원형뜨기 짧은뜨기로만 뜬 원형뜨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원래 기존의 원형뜨기 방법대로 하면 굉장히 각이 졌을 상황이지만 왔다 갔다 교차로 진행을 해서 코들리기를 한 부분이 겹치지 않아서 각이 짙지 않게 동그랗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지요 이렇게 동그란 정말 동그란 원형뜨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끔 요긴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큰 사실 제가 지금 사용한 바늘이나 실이 그렇게 얇지는 않아서 열여섯 단에 벌써 이만큼의 사이즈 거의 25cm 정도 지름이 되는 사이즈를 완성을 했지만 실이 얇으신 분들은 이 사이즈가 되려면 많은 코 수가 증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아래쪽에 디스크립션 박스 안에 25단까지 코 눌리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기재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셔서 참고하셔서 더 큰 사이즈 더 많은 단수의 수의 원형뜨기 예쁘게 만드시길 바래요 지금의 이득의 방법으로 저도 몇 가지 아이템을 진행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계획이니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안되셨어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뻔뻔하지요 그럼 전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